농협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영역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과도기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옛날 스타일의 유형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수리 논리 이런 파트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름 붙여 있긴 합니다 수리 능력, 추리 능력이다, 언어 능력이다 그 다음에 판단 분석 능력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 국어 능력이다,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이다, 추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사분들이 교수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조직 이해 같은 경우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사소통이다 라는 것은 총 한의 능력이 다섯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서 이해 능력이에요 문서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해 독해요 그런데 이 독해 자체가 어떤 비문학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독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문서 말 그대로 문서 이해이기 때문에 뭐 귀한사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설명문이라든지 뭐 안내문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문서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 있거든요 이 문서 작성 능력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일은 없잖아요 시험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문서 작성이다 라고 하면은 수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아니면 뭐 빈칸 채우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청취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청취 청취 능력은 듣기죠 그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제에서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제시형으로 주고요 빈칸 채우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외국어가 있는데 기초외국어는 기초외국어 안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간단한 기본 소형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영어와 관련된 기초외국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뭐 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은 타이틀의 기초인데 어려운 게 나와버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 소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능력이다 수리능력이라는 것은 하위능력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연산 기초연산은 실제로 계산하는 걸 말해요 계산 근데 계산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면 조금 그렇고 응용도 들어갑니다 응용계산 그 다음에 트렌드는 상황제시형으로 줍니다 상황으로 줘요 그러면은 상황을 이해하고 푸는 형태로 가요 단순히 농도를 구하시오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황으로 제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통계 기초통계에서 우리가 주로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정도예요 표준편차는 의미나 의미 그 다음에 직접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분석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도표 분석이라는 것은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를 쪼갤 일은 없어요 해석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해석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나 계산이나 그 다음에 추론하는 형태 도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작성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도표 작성능력은 실제로 작성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수정하는 형태예요 똑같아요 수정 빈칸 등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출은 아니지만 자료 변환 주어진 표를 그래프로 바꿔주는 형태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됐죠 요게 이제 두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두 개로 나뉘어요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 두 개로 나뉩니다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뒤에 보면 기출문제도 나와있지만 명제 논리게임 이런 거죠 명제나 논리게임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제다 논리게임이다 이러면은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출문제라든지 기출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론도 나와요 추론 추론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유형 자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처리다 그럼 요거는 문제 사실 꼬치인데 상황 제시형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이 자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 요런 것들은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서 됐죠? 끊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다? 뭐다? 뭐다라는 게 사실 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것들을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그 소제목을 보고서 찾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는 하위능력이 네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그 다음에 예산, 비용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보통 시간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최소 시간을 물어보죠 최소 시간 최소 시간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비용이다 라고 하면 최소 비용 됐죠? 시간과 최소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어진 자료 내에서 최소 비용 이거 찾아가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어진 것 중에 최소 시간이 걸리는 거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거 찾아가는 거 있지만 얘네 둘을 먹는 세트형도 있을 수 있어요 얘 세트형이 뭐냐면은 이제 경로 문제가 됩니다 경로 문제에서 세트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뭐 두 문제짜리 최소 시간이 되게 하는 거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 그죠? 최소 시간 비슷하게 가는 거 최단 거리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다 라고 한다면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자 뭐 물적 자원 뭐가 있어요 시설 장비 그 다음에 뭐 공간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다 그러면 이제 인력 배치 너 어디 가고 너 어디 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휴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쉴 수 없고 맞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스케줄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케줄 물론 이런 게 전부는 아니에요 세트형으로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능력인데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는 뭐 많아요 체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업무 그 다음에 뭐 경영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감각 이게 나와 있는데 뭐 국제감각은 요즘에 안 나오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네들 얘네들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은 딱히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애매해요 딱히 그러니까 어려움 확 어렵고 쉬움 확 쉽게 낼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영역처럼 좀 애매한 정도로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경영학 쪽으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농협의 특징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경영 쪽으로 많이 가지만 상식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특히 농협과 관련된 농협이니까 은행권이 될 수도 있겠죠 은행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카테고리를 제가 정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냥 그냥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하위 능력들을 그냥 소개한 것에 끝이 않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유형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어 국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리 능력 추리 능력 그 다음에 판단 분석 능력 맞죠?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와있지만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다만 다르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다르다라는 것은 상황 상황 됐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상황 이게 다 상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경영 이런 것도 상황으로 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모든 하위 능력에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죠? 그거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상황은 어찌 됐건 간에 직무 상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디테일하게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절대 안 줍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강의 구성은 일단 이론과 관련된 그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 기출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성능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